자 벌써 테스트 서버에 네 번째 5차 스킬이 나왔습니다 유하유하 정말로 재밌는 정말로 바글바글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미니만만 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스킬도 자랑해보고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아시죠? 이제 이쯤 되면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진행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먼저 모음과 전사부터 차례대로 딱딱딱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쫌꽁 신 5차 스킬 오케이 가고 다 같이 써봐요 다 같이 다 같이 자 그럼 자 그럼 막쓰기 막쓰기 자 5차까지 다 자 한 병 치면 괜찮아 우리 많이 겪어본거지 자 1,2음 내려가고 자 자 자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하하하하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고고 우와 뭐야? 다크나이트 어 뭐야? 방금 뭐에요 다크나이트? 상황이다 이거 뭐에요 옆에 생기는거에요? 우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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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각형님 뭐야 으헤헤헤헺 멋있다 우와 저거 뭐에요? 이거 지속이에요? 야 근데 이펙트 소리가 없어가지고 모든 스킬은 이펙티뿐 소리가 없어 지속이래 지속 오떴 멋있다 ㅎㅎㅎ 요우 신기하다 야 이거 약간 고대신 으납 많아olic 고대신 방어막 30초에서나 1분 지속이라고? 오 rằng 다크나이트 자 평가를 여러분들이 해 주길 바랍니다 오오~~ 오케 그럼 전부 자랑 범오같이 치는거 있잖아요 알자나 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오 이거지 아오시원하다 흐흐흐흐 아으이거네 아아아 새로운 사차는 좀 잽이 안되네 와오오오오오 오케이 나이스 자 다음은 탈락 어이거UP 야 이거 뭐야? 격길기야? 뭐에요? 왜 이렇게 예뻐?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RLAV 다 몰랬네 аче겁 technological 어 아ko 망치를 오호오 보였네 아아아아 오오ㅓ contexts 좀 뒤에서 좀 뒤에서 써주라 다음분 오오오 다음분 오오오오오 오 망치 왔다 갔다 하네 오 그ок 같네 망치를 던지는 거iziert? 오 살라린이투 village 고르라에 완전 불쌌 그럼 다같이 모든스킬 그거 오! 야야야야야 하하하핰 오호허하하하핰 오오오오오어요 하하하하하핰 아냐 야 깃털진다 깃털조 으윽 오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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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자 불도기 있나요? 불도기! 고고! 불도기 갑니다! 불도기 오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렉..렉걸리셨어 x4 어 괜찮아 괜찮아 어? 이펙트 안 보이는 직업들은 다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야 이번 이펙트 다 안보이나봐 지속딜이야 지속딜이래요 안되겠다 이걸로 안된다 다 보여줘요 불독 다 보여주기 이거 안된다 이거 아 이번 우차 다 왜이렇게 멋있냐 직접볼때 야 이거지 야 이거지 야 네번째 우차 왜이러지 야 이거지 시원하다 편안 편안 오케이 자 다음 썬콜 썬콜 야야야야 불독 불독이 야 풀이 불독인척 하지마 자 준비 타 아니야 이거 지금와서 모르는거니까 그정돈 괜찮잖아 우리 이해해주자 15초야 쓴거야 왜? 아 왜이렇게 만들어놨어 다 이펙트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에요 지속딜이야 여러분들 다 찍어서 좀 보내줘요 안보이는거 다 안보이나봐 이게 주피터 썬더에요? 야 이게 이게 그 전설에 썬다람쥐 맞냐 다람쥐 맞냐 아 안돼 전체 다 보여주기 전체 다 보여주기 그거 그거 남짓 썬더 아 이거 다 안보이나봐 여러분들 이거 다 녹화해달라고 말씀드려야겠네 안보이네 어 와 와 아 이거지 아 야 이거지 아 야~~ 람지상도 뭐야~~ 이거지 아~~ 진짜 멋있다 근데 박나는 이게 슬쩍슬쩍 보여 스윗민은 안써요 스윗민은 스윗민은 쓰지말고 오케이 여기까지 깡 엔젤레이보다 15차 약함 이시레이블람 자 가리지 말고 야야 얘 얘 누구냐 어어 어디로가냐 자 오 뭐야 오오齁 오오 toch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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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이거 신 같지 않아? 고대신이에요 이거 고대신인가봐 이거 스토리를 하나씩 풀어주나봐 고유 스크립트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 근데 약하대요 아 약...약힘? 근데 약하다가 깡 엔델리보다 약하다보니 아 멍만이 다음 모든 5차 스킬 자쓰기 허거 와어어 와어어어 야 야 레전드다 ㅎㅎㅎㅎ 와어어어 야 미쳐봐 와 해도다 야 해도다 와 해도다 나 해도 몇 개만 남은거야 이야어어어 야 비둘기 날아간다 와우 야 대제는 비족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나로 자 네번째 후차 과거 오오오오오 오오오 но 이거 뭐야? 이거 물사물이에요? 아니구나? 퍼프톤인가? 어머어머어머어머 이게.. 신오참 아니에요? 아 같이 쓴거야? 원래.. 원래.. 스프랑 같이 써야해요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스프랑 합치라는게구나 이 와중에 조금 패는거 봤네 오 오 오 55차가 스프링 터진대요 그럼 다같이 처 볼까 나로들 나로 님들 나이트로드만 오오오 로봇 아무리 5 해두려고 해도 귤불 나와라고 해요 어 귤불 나와 나희들어도 맞아 다음 뚜블 Sas 자, 누가 먼저야 끝난거야? 좋지 극딜기에요 이거? 모든 스킬 자 시원한거 보여주자 다같이 이건 너무 좋다 야 15000은 안 좋아보이는데 이미 갖고 있는게 좋네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야야 이거 누구냐 야 팬텀 두부린 척 하지 마라 야 팬텀 두부린 척 하지마 섀도우 다음 섀도우 자 그만 야야야 두부를 모였냐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스킬을 안보여주네 우리한테 스킬을 안보여 자 다음분 어 아니네 여기 누구나오네 야 두부를 하지마 마지막 한번더 한번더 마지막분 두부를 한번만더 하면 진짜 옮길게 아아아아 자 레벨업하지 말고 요기와 뭐가 튀어나와 아아아아아아 어아아아 이건 뭐에요? 이제 없지, 이제 깔끔하다. 와 깔끔하다. 야 내가 진짜 뭐지? 너 때문에 진짜 레벨 저렙님들 200, 210분들 진짜. 아 감사합니다. 야 이렇게 조용한데 진짜. 그 두 명이야. 자 그럼 바이퍼 준비. 이상하다. 미안해요. 우리 아르카나 못 오시는 분들 진짜 미안해요. 어떻게든 우리 애정이들 다 데리고 갈라 그랬는데 걔네들은 진짜 안 된다.